5마리 아침부터 구멍치기로 초장부터 5마리 야 아따 사이즈 좋다 야 몇 미터 꺼내서 놨어요? 바닥에서 올라와요 바닥에서? 네 끓으면 아 입질도 있다 옷 입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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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다리고 끌겠다 그때 그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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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끌고 갔어 끌고 갔어 자 나옵니다 오케이 나이스 상층부 3.5마리 같은데 약간 나이스 아이고 좋다 이런 놈이 나온다고 오늘 아침부터 조항이 좋습니다 네 낚싯대 잊어놓고 잘 온 것 같아 하하하하 낚싯대 어복 있는 낚싯대 사신 것 같은데요 이거 주꾸미 떼고 낚싯대 없어가지고 아이고 상관없습니다 아무거나 잡아도